이번 시간은 표본조사 표본의 크기와 표본평균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화면의 예와 같이 표본을 추출할 때 표본평균을 구하면 모집단의 평균의 값과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모집단이어도 추출하는 표본에 따라 표본평균은 다릅니다. 추출하는 표본을 크게 하면 표본평균의 차이가 작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표본이 클수록 표본평균을 이용해 보다 정확하게 모집단의 평균을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연습문제를 풀어볼까요?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고 연습문제를 풀어보세요. 답 푼 뒤에는 재생버튼을 눌러 정답을 확인해 보세요. 그럼 정답을 확인해 볼까요? 정답은 3번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학습정리입니다. 표본평균과 모집단의 평균의 차이가 있습니다. 추출된 표본에 따라 표본평균은 다릅니다. 표본이 많으면 표본평균의 차이가 작아집니다. 표본이 많으면 모집단의 평균에 가까운 값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학습을 마치겠습니다.